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이사야 말씀 13장 말씀부터 나왔던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뉴스를 자주 보시는지를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무장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이 저희들보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가만히 뉴스를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는 미국이 잘 도와주겠지라는 또 막연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북한을 말릴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니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북한의 정권이 도발하지 않도록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것 같은 일본과 또 협력을 해야 뭔가 대한민국이 안전해지지 않을까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유다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유다에 있던 민족들이 우리의 동족들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으니 우리 땅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많은 나라를 둘러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를 둘러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 뽑으라 그러면 바로 유다의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밑에 있던 애굽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애굽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어떠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왁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이로다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여러분 애굽하면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애굽하면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특징을 뽑으라 그러면 애굽 이집트의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그런 신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고 2일 때, 메뚜기 때, 파리 때, 우박 이런 자연재해들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런데 보니까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없어지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여기 노굴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신이 없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그 신이 없어지니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대한민국 가운데도 여전히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냥 너희들은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애굽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보통 우리는 이 신을 모시겠습니다 해서 종교통일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저희 나라도 예전에 불교 국가가 되기도 하고 유교 국가가 되기도 했던 것처럼 각 나라별로 고대의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은 이 신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종교통일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집트는 종교통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에 많은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 지방별로 종교가 발달되고 있다는 것은 각 지방별로 정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방별로 경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심판을 하신가 봤더니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이집트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내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내전의 시작을 봤더니 형제가 형제를 치게 될 것이고 이웃이 이웃을 치게 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게 될 것이다 더욱더 확장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형제와 형제의 내분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확장되어서 이웃과 이웃이 되고 성읍이 성읍이 되고 나라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집트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서 크게 보면 한 나라지만 분권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나라와 나라와 같은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나라와 나라가 치다 보니까 극심한 내란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2절 말씀에 처음에도 내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란을 일으키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집트를 망하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집트 민족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무죄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봤더니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이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됐지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심판하시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우상을 더 많이 의지하다 보니 그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극심한 내란이 임하고 나라의 혼란이 임했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니 그들은 여전히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도 그런 저는 사실 그런 마음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는데 살다 보면 영적으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망가져버려야겠다 내가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한번 내 멋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신앙의 악순환을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을 때 이 악순환을 계속 보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해결점을 마술사를 찾아가고 신접한자를 찾아가고 요술객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 애굽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절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절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망군의 요아의 말씀이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집트의 내란을 틈타서 이집트라는 나라 그 밑에 어제 말씀을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와 이집트까지 조금 포함된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구스의 왕이 구스라는 나라가 이집트를 침공해서 한동안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아수라는 나라가 이집트를 쳐서 이집트를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경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 구스가 아수르가 들어오게 되어서 포아카 왕이 그 나라를 다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자와 마술사와 요술객들을 물은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가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들려 포아카 왕이 다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국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국을 치시구나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국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조금 더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이집트 여행을 하신 분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조상자리를 만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구나 보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광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당시에도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와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나일강이 범람했다는 것은 범람함으로 말면 아마 이 퇴적물들이 그 주변에 쌓이게 되고 자동적으로 식물과 열매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어서 그것들을 수확해서 거저 수확하는 거죠 수확해서 먹고 살았던 민족이 애국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를 중심으로 나일강이 막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일강이 말라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집트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마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 7절 말씀에 보면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복식밭이 다 말라서 날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어부들이 물이 있어야 낚시를 하고 물이 있어야 고기를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어지게 되나 보니까 그들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 사실 그 당시에 조금 유명한 산업을 뽑으라 그러면 여기에 섬유산업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섬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었던 나일강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잡은 걸 통해서 섬유도 사고 섬유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품꾼들 또한 마음의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모든 백성들은 다 인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혜롭다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나 보다 여기에 정말로 큰 어떠한 뜻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 지도자들 또한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악을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 것인데요 크게 세 번째 심판 이집트 가운데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가 봤더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여기 소환이라는 것은요 도시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혜와 어떤 정책과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심지 또 그 출신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환의 방백들은 다 어리석게 되었고 모사의 책량들은 다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집트의 후손들은 참 지혜로운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이 이야기는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와 전통을 이집트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철학이 있다 우리 민족들은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집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부심 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책이 필요할 때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 이런 자부심이 있다고 나라가 산 것은 아닌 것이죠 이태에 이러한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니 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은 지도자들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한번 잘 버텨봐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이 현실 가운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지만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는 기도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정책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냐 어떠한 지혜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지혜냐 막연하게 사람을 찾다가는 결국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지를 여러분께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집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나 꼬리 그랬죠 그러니까 지도층이나 일반 백성이나 또 종려나무 가지도 마찬가지 비유인데요 종려나무 가지가 지도층이나 갈대, 일반 백성이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표현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없어지지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우상도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경제도 다 파탄나게 되었지요 그럼 우리를 이끌 지도자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도자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 지혜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들과 한 팀이 된다면 아수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고 싶었던 이 애국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의 강대국이 이러한 심판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가 참으로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일곱 번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일곱 번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특성에 맞는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수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줄 모르겠지만 이 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이 경고를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군요 이 세상의 강대국들 다 성용없겠군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멸할 수밖에 없고 심판 당할 수밖에 없군요 우리가 보통 동아줄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열방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오늘 하루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문구를 보통 부대에다가 붙여놓고 살 때가 있거든요 조국이 안심하라 이런 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조국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조국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의지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나라 애굽에 향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아버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 아버지 강대국들이 지켜주실 거라는 아버지 강대국들이 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잘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 반석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대한민국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차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아버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 다 소용없습니다 아버지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아버지가 전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아버지 일평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 기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국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싶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이 그 어떠한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래며 하나님의 도심을 의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이 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줄 믿사오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우리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연애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그 어떠한 힘과 그 어떠한 능력을 그 어떠한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